대한민국 경제 대선안 자유한국당의 원대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적 경제폭정의 종원을 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새롭게 일으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분과별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당 2020 경제대전안위원회 분과위원장님 여러분 또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생산 투자 수출 내수 모두 주저앉았고 급기야는 성장률까지도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공장을 뜯어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매력을 잃은 한국 시장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청년 네 중에 한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 일자리도 한 달에 수십만 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성장의 독려까지 꺼져가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철진한 좌파 경제 폭정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골고루 못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한두 군데를 고쳐서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세부 정책 하나하나까지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살려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참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철저하게 대안중심, 현장중심, 민생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고난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서 이 정권이 빼앗아간 자유와 자율 다시 되돌려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또 상생의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는 가짜 공정이 아닌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진짜 공정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짐을 지우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활력, 상생, 공정, 지속가능 이런 네 가지를 기치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내도록 할 것입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시작은 우리 당에서 하지만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범국민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뛰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우리의 대안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우리의 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이 얼마나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생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경제대전환을 이루어내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대전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과 이 위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나눈 이야기들 우리가 결론된 것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로에 계시니까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또 즉시 즉시 공유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경제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뚜벅뚜벅 걸어 나감으로써 이 정권이 무너뜨리는 경제 반드시 살려내는 경제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내리신 경호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이 민이 보네요. 나라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로 민이 시기천이라고 백성의 하늘은 먹을 식자 밥이다. 민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서민 약자 어려운 분이 아닌 노조 위주로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있는 게 혹시 이 정부가 정치에서 자유자를 빼는 거 아닌가 경제에서 시장을 지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 행사회주의 호록 국민들을 태운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뛰어내려야 합니다. 이래서 한교환 대표님께서 대표로 취임하시자마자 문정권의 경제실정백서위원회를 만들어서 45일간 작업을 해서 경제실정 증비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곧 이어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냥 2020 경제전환이 아니고 대전환입니다. 이거는 자유와 자율 시장이 보여지지 않고 가는 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걸 살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실정백서에 경제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원인 진단을 10가지로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복지포퓰리즘, 그 다음에 친노동, 반기업, 문기업, 원전, 미세먼지, 낙동강 포함한 4대강, 보, 부수기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경제 참상이 62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가 통계 작성 이래 20년 전 IMF 이래 10년 전 글로벌 경제 위기 이래 최악 최저 참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는 길은 대전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나오는 원인 분석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표님께서 4,080km의 민생대장전에서 국민들부터 서민들로부터 받아온 170여 개의 건의 그리고 지금까지 당에서 해온 강령을 포함한 기본 경제 철학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가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또 장관님들, 복고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100일 동안 작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발표를 해가면서 9월 2일 정기국회 시작할 때 대전환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를 해 주신 국가위원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응원들 중심으로 또 여러 30여 분 모신 교수님들 활동하는 데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 나라를 건지는 경제를 살리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 만나보면 우라통이 질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더욱더 치열하게,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체제임금의 검침적인 상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야당의 말을, 경제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저들의 전행을, 저들의 문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 땅의 경제를 부흥시킨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